두더지맵 아고 유튜브 구독 다지다지 두더지 하하하하 다지다지 다지 두더지 이상한 두더지 한말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고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양띵님과 같이 했던 콜라붐에 두더지맵이 개편이 되었죠 저희가 자 이맵에서 두더지 잡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더지맵이 지난번에 리뉴얼되서 굉장히 이뻐졌어요 여기 뭐이세요? 스나이퍼 총알 날라가고 있고 두더지 깜짝 놀라고 두더지 그냥 흐흐흐 퀘스트를 주려는거죠 퀘스트 저 나쁜 녀석 아니야 놀란거야 퀘스트라니 아니 자 그러면 저희가 바로 팀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여기였지 않냐? 아니요 여긴데요 아무리 봐도 여긴데요 아 맞어 야 들어있냐 멋사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멋끄더지 자 그러면 리타 스테리 한번 해보고 스테리 야 리타는 만능사냥꾼이야 맨마사냥꾼이 어떻게 해 평생사냥꾼으로 왔어요 진짜로 그러면 야 잠깐만 중력님도 그러면? 개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야 오늘은 개디 그래도 두더지다 두더지다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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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중력아 너구리가 널 살렸다 하하 중력이도 중력이도 사냥꾼 하나 둘 셋 두집 눌붙지 이제 나왔다 무조건 사냥꾼 수고 야 나 오늘 사냥꾼이냐? 설마? 어? 오-옏이-옏이-옏이-옏이 내강이 잘 부탁해 나 스킨 바꾸고 올게 뿅 니가 옆에 안 앉아있었잖아 바보야 이제 앉아있어 자 사냥꾼 이제 스킷 스킷 엉덩이가 뜨거워 아 뜨거워 좀 씻어야 안뜨겁죠 농사고 빡빡 닦아야죠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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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스킷캣캣캣하러가 뿅뿅 왔습니다 좋아좋아 야 박언니 밟으러가자 두더지 밟으러가자 이거 두더지가 농작물을 그냥 미친듯이 처먹어요 맞아 어지레라 처먹어야지 우리 그만하러 두더지 뭐 얼마나 먹어 야 푸드파이터야 너 우리 밭이 400평인데 그걸 다 처먹었잖아 그래 맞아 그정도면 소식가라고 아버님 아버님 나를 따라와 널 따라와 사냥꾼 전문가지 사냥꾼 전문가 사냥꾼 전문가 리사님도 눌렀어? 오렌 오두더지 댄스 됐다 두더지들 조심해라 조심해 오늘 그냥 다 죽일테니까 니가 뭔데 두더지한테 조심하라 마라야 나 사냥꾼이라 으아악 으아악 이거 보여? 지금 두더지한테 총구멍 날리는거 똥구멍? 똥구멍? 저거 똥구멍 자 지금부터 그러면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냥꾼은 두더지를 다 잡으면 승리하게 되구요 두더지는 사냥꾼을 다 죽이면 승리하게 됩니다 간단하죠? 자 두더지는 흙을 파면서 흙 안에서 돈을 벌 수 있구요 금블럭이 지난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금블럭도 한번 파밍해보시구요 자 그리고 사냥꾼은 에메랄드를 지켜야 되는데 이 에메랄드를 만약에 두더지가 파밍할 경우에는 굉장히 두더지가 강력해집니다 자 조심하셔야 되구요 얍 자 그 에메랄드 리스폰 시간이 10분이었나요? 20분이었나요? 20분이었죠 기억이 안나요 5분 아니에요? 아니야 나 10분으로 알고 있는데 10분 맞아야 10분일걸요 저는 10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? 알았어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게임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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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참 이거 애들 다 죽여야겠구만 흐흠흠 야 야 야 쟤 원 투 더 나이 투 더 호 투 더 호 여기 양세형씨가 계시는데 렛츠고 양세형씨가 있어 귀환서 그리고 이거 총이 엄청 좋은거 알지 이거 총 아껴 써야돼 예예 알겠습니다 맞아맞아 이게 상처를 파는거 보다 좋아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알고있지 난 데미터에서 했거든 야 이거 CCTV도 잘 설치해놓자 우리 예예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암파면 뭐하느냐 빨리 빨리 암파면 뭐하느냐 아랫것만 키면 되니까 아랫사람이 캐요 맞아 아랫것만 키면 되잖아 너 위에거 캐 알았어 같이 캐줄게 아니야 너 밑에거 캐일래 아뇨 빨리 캐야 애들 죽이지 맞아맞아 아 투 아 원 투 더 쓰리 투 더 나인 투 더 포 어 우리 너블이 밥먹었더니 텐션 좋아졌어 아니 밥먹고 좀 제가 좀 사죄를 해야될거 같아서 떠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마세요 뭐 먹었냐고 뭐 먹었냐고 빨리 말하달라고 아니 아니 얘가 지금 마이크를 얘만 혼자 끄고 우리 방송 대기중인데 중룡이가 이상해가지고 삐삐라 들어갔는데 꿈쩍꿈쩍 안고있었대 막 밥을 막 묶고있었대 어 그래서 너블이한테 뭐 먹냐? 뭐 먹냐 너블이야 먹냐 했는데 얘가 너블이가 무시하더라고 마이크만 딱 끄고 멍불도 꿨죠 야 멍불끄는걸 야 어디꺼 먹었어 그거 어디꺼야 이거요 피자샵 피자샵? 아 여기 진짜 맛있지 아 피자에 먹었구나 네 아 찬우랑 같이 먹었어? 네 찬우랑 조식이형이랑 한조각 가져가서 먹었어요 야 찬우 지금 편집중이냐? 네 아 고생이다 진짜 죽을라해요 지금 찬우 광고촬영 편집하고있어요 미칠려고 애가 맞아 맞아요 바빠바빠 아빠빠바 야 아아 컴퓨터 한 대 더 산다며 다음 번엔 종식이를 참여시켜 하하하하 ium 아... 컨텐츠를요 일단은 왜 이렇게 못보셔요 들어가세요 야 무기 및 잡화 샷권이 이정도 되고 우리가 지금 제일 필요한건 200만원짜리 저 탱탱볼 되게 필요해 자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들어와가지고 좋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더 어려워졌어 어 너구리는 잡아야돼 너구리 잡자 우리 CCTV 잘 설치하자 그리고 사냥꾼은 피가 자동으로 회복 안되가지고 조심해야됩니다 근데 상점에 들어가면 채울 수 있으니까 야 내꺼 스틸하지 마라 20만원 벌었다 우리 코끼리끼리 코끼리끼리끼리끼리 잡을까? 음 좋아 우리끼리 코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 도마뱀꼬리가 이정도하네 야 여기에 순잉 두더지 소리가 나 순잉사운드 어 순잉사운드 이 안에 들어가면 회복됩니다 순잉사운드 야 이거 CCTV 카메라 잘 설치해놓자 얘야 여기도 하나 설치하고 야 이 안쪽에도 설치해놔야돼 이거 이쪽에 숨어있을수도 있잖아 어깐 이거 화면으로 찍어놨죠? 안찍어놨어 우클릭해 어구님 자 화면으로 찍 찍어놨어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찍 오케이 카메라 잘 돌아가는구만 야 이거 어떻게 끄냐 근데 보여 보여 어떻게 꺼야 이거 CCTV 아 시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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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면 되네 야 왜이렇게 다들 소리가 작게 들리지 내 귀에 아버님 혹시 제 이름표 보여요? 잠깐만 리타님 소리 키우고 이름표 보이냐고? 응 네 어 이름표 보여요 나 나 모두 넣고 와야겠다 저거 넣자 저거 엽세여 뼈 고고 갑시다 고고 야 일단 이 두더지들을 잡기전에 보수존이 있거든요 보수존 가볼까 야 코끼리 어딨냐 코끼리에나 잡아줘야되잖아 꾸준히 코끼리 여기 앞에 있어 코끼리 앞에 있어 아 맞아 이거 이쪽에 이거 세워놔야되요 이거 여깄다 이거 이거 찍어놔야지 그럼 코끼리랑 이거 해야돼 코끼리 많이 잡자 같이 잡자 나 무서워 쟤 죽일까? 오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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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백만원 벌었어 야 근데 이거 맨날 할때 한 명이 계속 지켜야되 저쪽 그게 좋죠 오오 오오 난 왜 기침 아직도 나냐 미쳐버리네 아야 아야 해서 쟤네들 좀 이렇게 공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죽이면 돼 좋아 기다렸다가 나중에 죽여야지 두더지는 두더지는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유해생물 같은 찌끄내기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번에 정비해서 확 가버리자고 오케이 이거 분명 초반에 에메랄드 노리는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버님 응 여기에 금블럭도 있거든요 응 이것도 먹고 간단 말이에요 두더지들이 응응응 저기도 잘 보면 한명씩 왔다갈때 쫓아가면 굴을 찾을 수 있어 응 저거 머싸가 노릴 것 같아 왠지 머싸 죽이자 네 머싸같은 애들이 많이 오죠 머싸같은 애들 아버님 지 따라와요 욕 따라와요 야 얘네 얘네 쎄? 어 돈 안주는데 야 저거 보스 잡자 보스 보스 총으로? 저거 레드와이브는 어떻게 잡지? 검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올라가자 야 나 근데 흙이 40개나 있어 뭐야 아 나 흙 싸우면 안되지? 맞아 흙이 왜 이렇게 많아? 여기로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요? 아 드럽게 아프네 머싸 올라왔다 저 보스 잡으면 돈 엄청 많이 얻어 머싸 올라왔다는데? 야 근데 내가 사냥꾼이 되는 이상 지금도 가서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어떡하지? 근데 진짜 그냥 총으로 가서 팡팡팡하면 죽어요 엄청 말아요 아버님 어 피 채우고 있어 백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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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피 좀 채울게요 어 나 이제 20만원만 줘 나 누가 이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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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런가 보네 폭탄 던져볼까? 아직 함정 돈 없어서 없나봐 야 우리 한 명 정도 죽이자 지금 야 근데 얘네 소골이 어딨어? 뒤쪽에 뒤쪽에 야 빨리 소골부터 찾자 두더지 소골을 찾아야 돼 야 진짜 소골이 곧 죽을 줄 알아요 지금 소골 발견한 사람 말해주세요 네 게리 두더지 목 닦고 기다려요 목 닦고 기다려요 목 닦 어 꼬끼리다 꼬끼리는 잡아야 돼 아 언니 혼자 잡을 수 있겠어요 잡아요 안돼 아파요 좋아좋아 좋아좋아 야 일단 굴을 한번 찾아보자 어차피 에메랄드 못 나올거야 굴은 바다에 있어요 굴 맛있어 굴 맛있어 오 더럽게 아파 아 더럽게 아파 굴이 없어 오 접었다 그럼 짱 많이 나와 백만원 주는거 같은데 굴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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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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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어디 어디쪽에 있어요 애들 다 뭉쳐서 들어갔어? 아버님 그 그 이 눈사람 그 지나서 눈사람 지나서 연못쪽으로 와 잠깐만 방금 기침 소리 들렸거든요 네 시야 불 사다리 사다리하고 그 횃불 치면 되잖아 사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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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 이것도 있어 횃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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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내가 거진줄 알았어 지금 어리둥절한 상태구만 두더지가 어딨는지 모르니깐 말이야 죽여버릴거다 너 아니 저 교환한 녀석 진짜 죽여야되는데 죽령이다 죽령아 얘도 여기있네 눈사람쪽에 있다고요 어디 어디에 아버님 아버님 정면으로 와요 그 눈사람 눈사람 쪽으로 눈사람 등에 있어 아 등 뒤에 그쪽에다 해놨구나 등 뒤에 쭉 가봐 쭉 가면 나무 그 나무토막 뒤에 구멍이 하나 깊게 뚫려있거든요 쭉 가면 나무토막 뒤에 거기 거기 왼쪽에 왼쪽에 우와 얘들 보소 내가 횃불 설치하는거야 있어? 길있다 길있다 찾았어 찾았어 하나 더 찾아볼게 야 우리는 야간이 없는거지 네 그래도 횃불을 받아야돼 횃불치면 나오지 않나 불 불치면 나와 불 불 어 코끼리가 집에 들어왔어 미친 야 집에 한명은 지켜야된다 그 에메랄드 굴 하나 더 찾을게 그럼 니가 굴을 들어가 내가 굴 찾을때까지 널 지키다가 오케이 아이 갓잇 너구리 줄게 너구리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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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너불아 찾았다 너불아 여기 여기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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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에 야 사냥꾼 시점 이렇구나 무서워 쭉 와 쭉 너불아? 아니야 없어 일단 와 여기 처음판 굴이야 어딘데 어딘데 오른쪽으로 쭉 와 오른쪽 어디 기준으로 오른쪽인데 그 니가 나와서 눈사람이랑 마주 본 상태로 오른쪽 눈사람이랑 마주 본 상태로 오른쪽 눈사람이랑 마주 본 상태로 오른쪽 텐트쪽 텐트쪽 응 응 응 응 파란 텐트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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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찾고 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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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딨냐? 에메랄드 지키러가 에메랄드 지키러 야 여기 여기 굴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여기도 하나 더 있어 에메랄드 지키러가 알았어 내가 할게 내가 내가 다 죽이고 될까 버티를 짜리지 알았어 알았어 걱정만 하고 응 걱정은 할게 응 갔다 갔다 쉬 난 쉬다 이렇게 너는 떠들어다 그게 나랑 안해야되지 민사님 우리 이시가 안해야돼 꼬리하고 우리꺼에요 아니 머싼 여기만 있어 얘 100% 함정이다 이거 응 함정 만들고 있나봐 네 함정이에요 계속 여기 있는거 보면 거의 내가 무슨 계략을 꿈꾸고 있구만 니가 제일 멍청해 멋두더지야 어 근데 싸원도 있던데 여기? 내 소리 들려 다 들려 언니 금가족 없어? 저기 버릴거야 여기 함정 파놨네 야 시프트 벌브 들어가 부셔야지 부셨당 야 산약군이 힘들구나 심지 않네 어디다 차 어디다 가야지 아이 탱탱물 두개는 가져와야되는데 금 아직 있는데 저 바보 가져갔다듬어 어디있냐 이씨 하하하하 아니 멋다 혼자 말 쩌네 야 얘 무섭다 여기 박언니 시프트 밟아요 시프트 어 안녕 누구니 내 옆에 흐흐흫 내가 배틀그라운드를 오래 해가지고 사운드가 잘 들린다 얘들아 언니 뭐라고? 아낄게요 언니 금 그대로인데 바보야 죽여버릴거야 재스비스 나온다 이게 나중에 굴이 빡치네 총장전해 놔야지 이게 굴이 이어지지 않아서 애들 찾기가 쉽지 않네 어 야 발견하면 바로 그냥 죽인다 한 명은 한 명은 일단 바로 죽인다 아니 우리 돈을 사서 폭탄을 사요 그 다음에 그 멋사 소리 나는데 겁나 뿌려야돼 그럼 멋사라 죽거든 오우 역시 고수야 폭폭파 폭파 아이 겁나 깊어어 조용히 해야지 조용히 해야지 뭐야 왜였어 어 뭐야 너 왜 여기있어 왜 굴이 너 굴 반대편에서 어떻게 왔어 반대편에서 그냥 쭉 걸어다오니까 여기였는데요 악언니 에메랄드 쪽 애들 다 있다 소리나 소리나 이쪽까지 와야돼 너굴아 돈 얼마있어 네 돈 얼마있어 백만원 백만원 야 이쪽굴 회이크인거 같애 아까 너 물 물에서도 왔어 아니요 아니요 저 텐트 뒤에서 멍청이 어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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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봤어 이 멍청이 제가 그쪽에서 어 이쪽은 안가봤어요 이쪽이다 이쪽이야 이쪽이야 어어 에메랄드 부에와 언니 슉 석이 안 멋진다 목 닦고 목 닦고 와 너 죽는다 깨더지요 안댁아 너도 올라와 죽이는거 모를거 같애 안녕 중력아 안녕 중력아 말은 해야되지 않겠니 야 다들 아이디어 안보이는거 해라지 죽었다 너네 너네 죽었어 너네 죽었어 와 근데 이거 드럽네 재미가 없네 중력이가 말이었으니까 나보다 중력이가 말이 내가 중력보다 말이 많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중력보다 말이 많다고 신기하잖아 중력이 어디니 중력아 너 포물이야 어 뭐 설치했다 응 왼쪽 넌 날 죽인다 어 여기다 학원 여기다 어 그 회이키다 아 아 아 아 학원님 응 중력이 지금 있는 근처에 머싸있데요 오케이 찾고있어 지금 나 죽여버리구싶다 죽여버리고싶다 다 죽일거야 진짜 잘못온거같은데 아까 너브라 아까 정명이 길이야 이쪽 길 아니다 만두 두더지 일로 나와 나와 안오르고 쏜다 리사님 찾았어요? 찾았어? 죽기발야 너구리, 너구리 왜 이렇게 조용하지? 오오옹 죽겠다 어떻게 죽였어 리타님 완전 잘해 얘 에메랄드 훔쳐갔어 그래서 내가 잡아버렸지 쏘라니까 안써고 오 야 지금 10분 동안은 괜찮아니까 돌아다니자 이제 괜찮아요 리타님 야 따라와 야 따라와 찾았어? 찾았어? 아버님 내가 포로를 잡았어 아 이거 아니 이쪽으로 가시면 저희 왕국이 있습니다 아 왕국이 있어 아버님 왕국이 있대 여기 어 왕국을 한번 가보자 나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뭐하는 곳이야? 아니 여기 길이 싸웁니다 아 그래? 야 여기 두더지 왕국이야 뭐야? 여기 왕국이래요 여기 따라와 봐 우리 땅 파주는 애예요 오승철 빨리 가 야 오승철 야 오승철 야 오승철 빨리 파 우리 땅이잖아 이게 어디서 어떻게 그거야 왕국은 지나온거에요 두더지 왕국은 방금 여기가 두더지 왕국이었던게 왕국을 한번 보실랩니까 어 왕국은 일로 오셔야 합니다 왕국은 일로 오셔야 합니다 근데 왜 나온거야? 왕국은 일로 가시면 왕국이 있습니다 일단 이걸 들어가셔야 하옵니다 여기가 바로 입구이옵니다 여기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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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땅 밑에 땅 밑에 어디 여기? 여기가 바로 입구이옵니다 야 뭔 소리야 이거? 이상한 소리 들려 저라 이씨 빨리 애들 어딨어 빨리 윗쯤 아래 다른애 너 질러봐 여기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빨리 애들 추격 애들 추격해 빨리 중력이 중력이 추격해서 중력이 죽이게 해주면 너 살려줄게 중력아 이 근처인데 중력을 찾으면 살려주겠다 중력아 야 얘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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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바닥에 있어 파라그래 못사드려서 바보야 에메랄드 아까 만드기가 먹다 죽었어 바보야 멍청이 어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일단 만드기가 먹고 죽어가지고 터졌어 얘네 지금 에메랄드 아직 안나왔어요 어 다있어 여기 주변에 잘하고 있어 저런 말 신경 안 써도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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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위치를 알려줘 내 목숨 하나 살려줘 아니야 아니야 사냥꾼들은 착하단 말이야 그럼 그럼 멋사야 우리가 얼마나 착한데 맞아 너 여기 밥도 먹여줄게 훔쳐먹지마 당근도 주고 어 맛있는 것도 죽게 많이 두더지고기도 그건 나야 그건 나야 아니아니아니 둥더지가 위에서 들리는데 어 뭐야 이거 두더지 고기도